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 세포는 끊임없이 탄생, 분화, 증식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피부에 활력을 전해주고 있다. 세포들은 신호전달을 통해 소통을 하는데 신호전달물질은 세포벽의 수용체를 통해 전달된 명령을 세포핵까지 전달한다. 활성신호전달을 받은 세포는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 조직을 구성하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신호전달이 부족해지면 활성화되지 못한 세포가 많아지면서 피부가 노화된다. 신호전달물질인 피토 S1P는 다른 신호전달물질과는 달리 수용체 없이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성신호를 보내어 세포와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켜준다. 신호전달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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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와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켜준다. 감사합니다.